여자 아니고 남자 맨 M E N 맨 딸룡 넘버원 슬롯 흐흐흐흐 남자면 절지 말아야죠 깡똥처럼 찌그럴 지언정 소주평처럼 깨지 지언정 무조건 도전 한번은 해야죠 남자가 할게 제일 좋고 그림 좋아 그림 좋아 그림 좋아 요거? 아 요거는 너무 아깝다 케이좋고 아 우리 양희형님 양희형님 반령이 성격 나오죠 아 요거 뭐야 아 형님 제 스타일 알거 같죠 흐흐흐흐 야 진짜 태도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래도 형님들과 누님들하고 끝까지 의리 지키는 달룡입니다 형님 그래도 한번 들어왔으면 멋지게 보여 드려야죠 안되면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래도 남자 그래도 남자하니깐 멋지게 한번 끝마붐이든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뒤지든 말든 하하하하 그래도 우리 형님 생선반찬 드리고 싶은데 못주면 안되지 동생이 김치찌개 드시게 할 순 없지 아 근데 진짜 징하네요 형님 미니형님 후주와 이거 배 한번 더 나올 수 있어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배 한번 나올 수 있어 이거 충분해 멀티플라이어 좋고 아직 10번이나 남았어 꽁치 한마리 꽁치나 망둥어 망둥어 매운탕이라 또 드시게 해드리자 야 꽁치 꽁치 제이나 꽁치 제이나 꽁치 JK 망둥어 혹시 다금발이 9 10 19 그렇지 10 좋고 나이스 역시 슬롯은 끈기가 중요해 겁나도 질러줘야되는 맛이 있어야 한방 준다니까 요러면은 본전치기죠 어? 본전은 갖고 가야지 배 나왔어 잠깐만요 나이스 왔어 걸렸어 걸렸어 그렇지 이게 남자지 봤죠 봤죠 이거야 뭐야 나는 한방에 있다니까 진짜 이거지 아 씨 이거 봐요 남들이 다 티라고 할 때 남들이 다 티라고 할 때 달력이 절지않고 이렇게 가면은 무적가 한방 먹고 나온다는 이 달력이의 이 용기 얼마나 좋아요 아 대한민국은 언제 느낌이 있었다고 언제 얘기하셨죠 형님? 잠깐만 아까 우리 후르츠 멀티에서 느낌이 있다고 하신거지 럭키피싱에서 느낌이 있다고 하셨나? 잠깐만요 제가 요거 채팅창 좀 한번 올려볼게요 혹시 느낌이 어디 있었나 한번 돌려볼게요 잠깐만 느낌 어디 있었지? 아 형님 아무리 찾아도 없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여기 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누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지 아 나이스 진짜 아 이천배 요정도면 괜찮죠 형님 아 어제도 깔끔하게 먹었죠 민희 형님 오늘 다 드려